이번 시간에는 W-LinkedList의 기능을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W-LinkedList는 링크드 리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몇 가지의 기능이 추가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에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 Java를 이용해서 어떻게 W-LinkedList를 만드는가 라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왜 그냥 단순 연결 리스트, 그냥 링크드 리스트를 쓰지 않고 W-LinkedList를 굳이 어렵고 복잡하게 사용하는가 라는 부분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여기에서도 아주 중요한 주제인 트레이드 오프, 즉 장점과 단점이 각각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 연결 리스트도 있고 이중 연결 리스트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용어를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링크드 리스트는 한국어로는 단순 연결 리스트라고 부르고 지금 우리가 하는 링크드 리스트는 W-LinkedList, 즉 이중 연결 리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Java의 컬렉션 프레임업에 포함되어 있는 링크드 리스트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W-LinkedList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링크드 리스트를 다 구현을 했기 때문에 그걸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W-LinkedList는 링크드 리스트를 카피해서 시작하고 그리고 링크드 리스트와 W-LinkedList 사이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좀 빠르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죠. 우선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링크드 리스트를 저는 Eclipse에서 카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패키지를 이렇게 카피를 하려고 하죠. 그럼 여기에 링크드 리스트 대신에 W-LinkedList 라고 하고 OK를 누르면 이렇게 W-LinkedList가 만들어지고요. 링크드 리스트 자바라고 되어 있는 저 파일은 리팩토링을 통해서 저 파일의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로 바꿨고요. 그럼 내부적으로 파일의 클래스의 이름도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수업에서 사용할 한 가지 도구가 있는데요. 뭐냐면 이 Diff, 즉 파일과 파일 사이의 차이점을 비교해 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현재 W-LinkedList를 이전에 만들었던 것은 여기 있는 링크드 리스트인데 여기 있는 링크드 리스트.java 라고 하는 저 파일과 이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W-LinkedList.java 파일을 만들었죠. 그럼 이 두 개의 파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를 하나 제가 킬 건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파일과 파일 사이의 차이점을 비교해 주는 도구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도구는 Beyond Compare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 수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도입한 도구일 뿐 여러분들은 이 도구를 가지고 계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이것은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쉽게 파악하시라고 제가 사용하는 도구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W-LinkedList에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어떤 구조, 그 구조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죠. 보시는 것이 W-LinkedList의 내부적인 구조입니다. W-LinkedList, 이중연결List는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reviousLinkField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전 노드를 가리키는 변수가 추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이전 노드를 가리키는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노드에서 다음 노드가 누군지는 NextLinkField, Next를 가리키는 변수를 통해 알 수가 있고 이전 노드는 바로 여기 있는 PreviousNode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보시는 것처럼 다음 노드로 갈 수 있는 방향성과 이전 노드로 갈 수 있는 방향성을 모두 갖추고 있는 특징을 바로 W-LinkedList는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W-LinkedList를 뭐라고 부르냐면 양방향성이 있다고 부릅니다. 반대로 단순 연결 리스트는 Next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 방향 밖에는 이쪽 방향으로의 방향성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단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대신에 W-LinkedList는 보시는 것처럼 이전 노드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각 노드들이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것이 W-LinkedList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이런 장점, 양방향성의 장점과 더 많은 데이터를 사용한다, 더 많은 메모리를 사용한다는 이런 단점으로 인한 트레이드 오프로 인해서 링크드 리스트도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단순 연결 리스트도 있고 그리고 W-LinkedList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 차이점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우리 살펴보죠. 우선 W-LinkedList는 첫 번째 패키지 이름이 이렇게 추가가 됐네요.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죠. 빨간색이 변경된 부분, 정확하게는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클래스명도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설명해드리는 것에 따라서 코드를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면서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를 완성해 나가시면 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가 달라졌어요. 어떤 구조가 달라졌나요? 이전 노드를 가리키는 PreviousLink 필드라는 것이 추가됐다고 말씀드렸죠. 그 필드가 이 자바에서는 변수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보시는 것처럼 Previous라고 쓰면 손 아프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줄여서 Previous라고 하는 변수가 생겼고요. 그 변수는 Next와 똑같이 노드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화를 이렇게 시켜주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더블리 링크 리스트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링크, 각각의 노드의 구조를 살펴봤어요. 그러면 뒤에서 수업들이 계속 또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 끊고 다음 수업에서는 데이터를 추가하는 부분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됐는가 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